하루를 마친 후 나만을 위한 시간, 루미니스 오늘따라 일은 왜 그렇게 힘들었던 건지 퇴근 후 나를 위한 힐링타임이 시작됐다 루미니스 클렌징 폼으로 당김없이 깨끗하고 편안한 피부를 만들고 번거로운 스킨, 로션, 에센스보다 루미니스 올인원 세럼으로 한 번에 편하게 피부 깊숙한 곳부터 에너지를 채워주는 루미니스 마스크팩 루미니스 오일로 얼굴은 물론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우는 수분 에너지 끈적임 없이 오늘 하루도 잘 부탁해 피부를 편안하게 루미니스